그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는 그 부분 그러니까 저 재혼한 다음에는 연금법상 뭐 이렇게 안 못 받게 돼있는데 우리 부모가 받았어야 됐잖아 그거를 소급해서 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100%를 못 받아도 어느정도는 그래요 그때까지 받은 기간 동안에 거 팔랑이 길어서 어 그래도 기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공소시효 이런거죠 변호사 선임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오수진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중 아나운서님 설명이 사실 맞아요 원리가 맞는데 왜냐하면 이 시부모가 갖고 있던 그 연금수급권은 원래 받았어야 될 권리인 거예요 국가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인이 부정수급한 거잖아요 그리고 연금같은 경우에는 매달 지급이 되잖아요 매달 지급이기 때문에 사실 시효가 지난 것도 있지만 지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포괄적으로 소급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러면 실제 이 사건도 그렇게 판결이 났나요 네 대법원은요 시부모의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또 A씨의 부모가 연금수급을 요구한 2016년부터 거슬러서 5년 동안 며느리가 받은 연금이 A씨의 부모님의 몫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군당국이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군당국은 A씨 아내에게 이분이 부정수급을 한 연금 6500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통지를 보냈는데 A씨의 아내분은 여기에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냈지만 결국에는 패소를 했습니다 시부모님 손을 들어준 건데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억울한 면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연금 개실 그러니까 전 남편하고 같이 자기가 기여를 했으니까 기여분이 있는 거니까 내 목 아니냐 이 법을 몰라서 재혼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생각이 생겨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연금을 줘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박탈하는 게 맞을까요 어렵네요 우리 법은 아직까지는 재혼하면 확 다 신나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혼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도 분할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재혼해도 계속해서 주거든요 이게 약간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점이 있고요 어쨌든 법에서는 취지는 이래요 유족연금이라는 것은 나머지 유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건데 재혼하게 되면 어쨌든 생계는 유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박탈이 되는데 또 반론도 만만치 않으니까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이게 이게 다르네 그러면 이게 해서 전에 이혼을 했어 그러면 받아 근데 돌아가셨어 그래도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혼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계속해서 받는데 유독 유족연금만 받지를 않아요 근데 이 유족연금의 성질이 뭐냐 그동안 아내가 열심히 기여한 거에 대한 보상이 아니야 이렇게 보면 재혼할 경우에도 계속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야 이거 봐라 근데 이게 이 사건의 남편은 군인이었잖아 유족연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유족연금 받는 경우는 보통 어떤 데에 지급돼요? 이게 개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유족연금이라는 거는 생계 중심이었던 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금의 종류도 많고요 공무원연금법 그리고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그리고 산재보상보험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그럼 수용순위가 어떻게 돼요? 일단 이게 연금에 따라 좀 다른데요 먼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민법상의 상속순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1순위가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고요 2순위가 직계 존속과 배우자입니다 3순위가 형제 자매고 4순위가 사촌 이내에 반계 혈족인데 유족 중에 같은 순위인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유족연금을 똑같이 나누어 받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재혼하게 되면 연금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저기서 직계 비속은 자식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식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손자녀 그러니까 손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이제 고순위에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직계 존속이라는 건 부모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죠 그러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돼요? 국민연금이 아주 특별해요 국민연금은 1순위가 그냥 무조건 배우자 단독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만 유족연금이 수령이 되는 것이고요 2순위는 자녀입니다. 배우자가 생존에 있지 않은 경우에 근데 이 자녀는 또 25세 미만의 자녀한테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순위는 부모인데 6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4순위는 손자녀 19세 미만이고 5순위는 조부모인데 6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녀나 손자녀나 부모 조부모 각각의 나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장애 등급이 2급 이상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 유족의 생활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